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밤에 듣기 좋은 옛날 이야기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어른들의 옛 이야기를 묶은 이 글들은 정혁종 작가님이 편집하여 저술한 글들로 옛부터 전해져오는 해악과 야담, 야사 중에서 액기스를 골라 일부 내용을 윤문개작하고 창작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진사 때 딸의 혼인 날 신혼방에 갑자기 칼을 들고 뛰어든 총각이 신랑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 부부의 생사는 어찌 될지 신방에 뛰어든 떡거머리 총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총각이 냇가에 어머니 외자리를 파고 있는 까닭과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숙종대왕의 이야기를 그린 갈처사와 숙종대왕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아크나의 옛 이야기 극장과 함께 편안하고 재밌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방에 뛰어든 떡거머리 총각 때는 인조대왕 임술련 10월 이진사 순호의 집 후원에 우거졌던 화림도 어느덧 낙엽이 지고 쓸쓸한 찬바람에 성긴 가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연못가에 서 있는 푸른대 숲은 바람 부는 대로 서로 맞부딪히며 흔들거리고 있다 주위가 오륙십간이나 되는 연못 한가운데 한 사간쯤 되는 연당 즉 연꽃을 구경하기 위하여 연못가에 지어놓은 정자 그 연당이 있고 연당 안에 두억 칸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예사롭지 않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방 아랫목에는 한길이 넘는 큰 병풍을 둘러치고 그 앞에다 비단 금침을 깔아놓았으며 윗목에는 유경촛대에다 붉은 물감을 들인 초를 켜놓았다 그 방 안에는 남녀 한 쌍이 동서로 나누어 앉아있었다 남자는 나이가 16, 17세쯤 되어 보이고 옥셋 도포를 입고 진홍띠를 띠고 머리에는 복권과 초립을 쓰고 단정히 앉아있다 비록 나이는 어려보이나 비범한 용모와 청소한 골격이 가히, 기 남자, 즉 제주와 슬기가 남달리 뛰어난 남자였다 여자는 나이가 남자와 비슷해 보이며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다 옷 같은 얼굴이 둥글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서 장단이 알맞고 동그스름한 코와 고운 눈매 조그마한 입과 아담한 귀에 초월같은 눈썹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한 미인이다 이 방은 누가 보던지 3일을 치르는 신방임을 능히 알 수 있었다 맞다, 여기는 신방이고 이 두 남녀는 3일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였다 신랑 신부가 서로 나이도 상적하고 인물도 차등이 없으니 만약 이와 같은 연분에 아무 구애되는 일이 없었던 듯 동방 화촉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루고 장차 100년을 행복하게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호사다마라 그런지 또는 그들의 운명이 불길했던 탓인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재변이 그들 앞에 떨어졌던 것이다 윗목에 켜놓은 홍촉이 반이나 타고 원촌에 개 짖는 소리가 고요히 들려왔다 신랑은 신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그림처럼 서있던 병풍이 드르르 하고 열리더니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흉측하게 생긴 떡거머리 총각놈이 손에 시퍼렇게 나리선 칼을 들고 쑥 나오면서 이놈! 어디 계집이 없어서 하필 나의 사랑하는 첩을 데려가려 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침과 동시에 칼을 휘둘렀다 신랑의 생사는 어찌되었으며 성명은 무엇인가 그의 이름은 유렴이요 자는 징보요 호는 독에요 보는 전주니 전창위 정량의 아들이었다 광해조 개축에 참화를 당하여 그동안 세월을 허송하였으며 13세가 되어서야 당시에 유명하던 유수증에게 수확하였다 그는 이렇게 그를 늦게 시작하였으나 총명하여 20미만의 문필이 정묘하였으며 후세 사람들 중에는 그의 진문과 보필을 감추어두고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많았다 유렴이 17세가 되던 해 전라도 진산군 가수리라고 하는 동리에 사는 이진사 인해의 맞딸과 혼약을 정하고 태길에서 이진사 집으로 장가를 들러갔던 것이다 이진사 집은 3대를 진사로만 내려오는 깨끗한 집안이요 가세도 거부였다 그는 세상에 별로 부러울 것이 없었고 가수리 근방에서는 세력이 제일 막강했으며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그가 처복만은 부족했든지 일찍이 상처를 하고 오씨를 재취하여 아들을 낳았다 전취의 소생은 단지 딸 하나뿐인데 나이가 16세 꽃 같은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는 누가 보든지 정신을 잃을 만큼 어여뻤다 또한 바느질과 길쌈이며 그 밖의 모든 행실에 있어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이진사도 금지옥엽 같이 사랑했다 그러나 그 재취 부인 오씨는 인물도 어여쁘고 나이도 젊지만 다만 마음이 현숙하지가 못하여 항상 그 딸을 미워하였다 전처의 딸이 밤낮으로 눈에 가시가 되고 심장의 응어리가 되는 것은 그 인물이 세상에 뛰어나고 모든 행실이 현숙하여 사람마다 칭찬하는 것이 듣기도 싫어지고 보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드디어는 날이 갈수록 시기하는 마음이 심해져 그 딸을 없애버릴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딸을 대하는 마음이 여간 아니고 또한 그 딸이 자기에게 대하는 품이라든지 그 밖의 무엇 하나 잘못하는 일이 없어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다 오씨는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그녀네 행실을 망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혀가 마를 만치 침을 뱉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다 마침 그 딸이 유렴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옳다! 이제야 내 소원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오씨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흉계를 꾸몄다 대례의 홀례식을 앞둔 지 열흘 전날 저녁 삼경이 거의 다 되어 이 집 저 집 불빛도 하나 둘씩 꺼지는 깊은 밤이었다 이진사의 후원에 있는 작은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삼십이나 될까 말까 한 젊은 여자가 주위를 살피며 나와 건너편에 있는 개딱지만 한 집으로 갔다 할멈! 할멈 자나? 거 누구 왔수? 굵고 거친 남자의 음성이 큰 소리로 물었다 어! 장수했냐? 나다! 떠들지 말고 할멈 좀 깨워라 방문을 슬그머니 열어보던 남자가 그제야 알아보았다 아! 얘! 얘! 난 또 누구시라고 그래! 나다! 할멈 좀 깨워봐 할멈! 건너 이진사 땡 마님이 밖에서 찾으셔요 에? 뭐야? 이진사 땡 마님이? 할멈은 자던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더니 에휴! 에구 허리야! 소리를 하며 밖으로 나왔다 나는 누구시라고? 그런데 마님께서 웬일이십니까요? 오씨는 급히 손을 내져오며 떠들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할멈을 이끌고 자기 집 백월로 왔다 그래! 무슨 일이길래 이 밤중에 하인을 보내시지 않고 마님께서 친히 오셨습니까? 할멈이 오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와 앉으며 의심스럽게 물었다 으응! 하인을 보낼 일이 못돼서 내가 간 걸세 오씨는 아랫목 자리 밑에 넣어두었던 연시를 꺼내 할멈에게 권했다 자다가 오느라고 얼마나 추웠나 이 뜨뜻한 감을 자시고 몸을 좀 녹이시게 오씨는 이렇게 할멈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벼르고 있던 말을 꺼낸다 내가 이렇게 할멈을 불러온 건 긴이 청할 말이 있어서 불러온 것이니 내 청을 좀 들어주겠나? 마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청은 무슨 청입니까요? 으응! 청할 일이 있고 말고 있어도 여간 기난청이 아닐세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소만 저희가 마님 때기래야 수화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서 말씀하시지요 궁금한 할멈이 먼저 재촉하며 물었다 참 고맙네 청을 들어준다니 청하는 일은 얼핏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상은 쉬운 일이오 또 이 청만 들어준다면 내가 돈 500량을 줄 것이니 이 돈을 가지고 멀찍이 나가서 전답을 사가지고 장쇠를 잠가들여 살면 할멈도 늦게 잘 지내지 않겠나? 오씨는 이같이 꿀만 술술 바르고 말은 얼른 하지 않는다 할멈은 돈 500량이란 바람에 귀가 번쩍 뜨었다 예, 무슨 말씀이시든지 시행을 할 터이니 어서 말씀을 하셔요 음, 할멈이 이렇게 허락을 하니 말을 함세해 그러면서 오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한 번 다짐을 했다 그래, 무슨 청이든 꼭 듣지? 예, 예, 예 꼭 들을 터이니 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오씨는 벌떡 일어나 앞뒷 문을 열어보더니 문을 다시 닫고 할멈 앞으로 바싹 다가앉는다 그러고 나서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돌아오는 스무사흔 날은 우리 집안 대랜 날이 아닌가 그날 신방을 후원 연당에다 꾸미고 저녁에 자빈을 엄금할 테니 이날 초저녁에 장쇠더러 칼을 가지고 신방으로 들어가서 병풍 뒤에 숨었다가 신랑 신부가 잘 때쯤 해서 뛰어나와서 위협하는 말을 하고 칼로 신랑을 위협하고 달아나기만 하면 돈 500량을 줄 터이니 꼭 그렇게 해 주게 내 청은 이것이니 일체 떠들어서 소문내지 말고 꼭 내 하라는 대로만 하게 할멈은 천만 뜻밖에도 이러한 놀라운 말을 듣고 보니 그만 가슴이 서늘하고 두려워 오싹 소름이 끼쳤다 할멈은 손을 내져오며 아이고 할마님 그런 무서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더러 죽으라고 하시면 죽기는 할지언정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요 하고 거절했다 오씨는 대단히 속이 탔다 아니 큰일이 났다 만약 할멈이 자기 말을 아니 듣기로 하면 일이 누설될 것이오 누설만 되고 보면 자기는 어느 지경에 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악인의 심담은 보통 사람과 아주 다른 모양이다 오씨는 할멈이 자기 말을 거절하는 것이 한편으로 크게 걱정도 되지만 천연하게 쓴 웃음을 한 번 지으며 할멈이 놀라는 것을 조롱하듯 말을 이었다 아니 자네 무엇을 그리 놀라고 있나 아니 할 말로 칼로 사람을 죽이라면 놀랄 법도 하네만 이건 잠시 칼로 위험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 못할 짓이야 되겠나 아니 그리고 밖에 일은 내가 모두 돌봐 줄 것이니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지 뭐야 잘 생각을 해보게 오씨는 일어나더니 벽장 문을 열고 또 아래진 옆전 한뭉통이를 간신히 꺼내놓으며 당부를 하였다 자 이게 200냥인데 이걸 먼저 줄 테니 우선 갖다 쓰고 일일 성사하면 또 500냥을 줄 것이니 두말 말고 나 하라는 대로만 하게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이오 또 잠깐만 수고하면 돈 500냥이 생겨서 평생을 잘 살게 될 것인데 어찌 그렇게 들어오는 복을 박찰 수 있나 할멈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으나 오씨의 가머니서를 듣고 보니 사실이 그럴만도 하고 눈앞의 돈더미를 보니 침이 넘어가고 군침이 돌았다 마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리 손자 자식이라도 뜻은 다 각각인데 장쇄 놈이 잘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쇄야 자네 하기에 달렸고 또 장쇄인들 어렵지도 않은 일을 거절이야 하겠나 두말 말고 어서 이 돈이나 갖다 주게 이와 같이 구슬려 할멈에게 돈을 주어 보냈다 혼인 날이 되었다 신방은 오씨의 지휘대로 후원의 연당에다 정하고 초저녁부터 후원문을 잠그고 한 사람도 출입 못하게 한 뒤에 가만히 장쇄에게 길이가 한 자나 되는 칼을 주어 연당으로 들여보내 병풍 뒤에 숨게 했다 이리하여 장쇄는 오씨의 계획대로 칼을 들고 뛰어나와 신랑을 위협한 것이다 바로 이때 신랑과 신부는 별안간 그러한 일을 당하고 보니 신부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고 신랑은 황급히 옆에 있던 부채를 들어 칼을 막으며 우물피의 윗목에 놓인 촛대를 집어던지려 하니 그놈은 더 이상 대들지 않고 뒷문을 박차고 달아나버렸다 신랑이 잡았던 촛대를 놓고 성난 눈으로 신부를 노려보다가 두말 없이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왔다 데리고 온 하인 달주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게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그 밤으로 본집으로 돌아갔다 달주는 신랑집 하인으로 나이도 젊고 충직할 뿐더러 힘이 장사여서 유렴이 몹시 신임하고 있었다 그는 때마침 신부댁 후원을 구경하려고 단장을 끼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떡거머리 총각이 후원에서 뛰쳐나온 것이다 웬 놈이냐 떡거머리 총각은 아무 대답도 않고 담장 쪽으로 내달렸다 달주는 이놈이 도둑이거나 아니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쏜살같이 그 놈의 뒤를 쫓아 이제 막 담을 넘으려고 하는 놈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그러니 그 놈은 떨어지면서 바닥에 나뒹굴고 달주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그 놈의 가슴을 발로 세차게 밟았다 이 놈 도둑이냐 아니면 무슨 흉계를 꾸미러 왔느냐 바로 되면 살려줄 것이나 만일 기만을 하는 때에는 이 자리에서 죽일 테니 바로 말해라 그 놈은 너무 놀라서 입만 딱딱 벌리고 말도 못하더니 잠시 후에야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 죄는 아니오시다 니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니 죄가 아니면 누구의 죄냐 장쇠는 할 수 없이 덜덜 떨어가며 자기의 죄를 술술 다 말해버렸다 사실 장쇠는 이러한 흉계에 걸맞는 인물은 아니었다 할머니 밑에서 순한 양처럼 커왔기에 우직하고 힘만 썼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총각이었다 신부의 계모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러한 일을 꾸몄다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달주는 깜짝 놀랐다 그는 총각을 돌려보내고 급히 후원의 연당에 있는 신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신랑은 간 곳이 없었다 필시 상전은 장쇠의 짓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큰일이었다 그는 신랑 본 집으로 다른 질쳤다 이때 신부는 한동안 정신나간 사람처럼 황망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본 즉 앞뒷 문이 모두 열리고 병풍 뒤에서 나온 흉악한 놈과 신랑이 간 곳이 없다 신부는 기가 막히고 정신이 막막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힘없이 앉아 혼잣말을 하였다 하늘이 어쩌면 이렇게도 무심한가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아도 분수가 있지 이게 웬 변인가 그 흉한은 필시 계모가 나를 해야려고 보낸 놈이 분명할 거야 신랑은 그런 흉계를 모르고 오직 나를 음료로만 알고 간 것이니 세상에 이런 애절한 일이 있나 하 이 가슴에 맺힌 원안을 풀어버리려 해도 할 수 없거니와 만약 내가 무죄한 사람이 된다면 내 죄를 대신 받을 사람은 반드시 계모가 될 것이오 계모가 죄를 받게 되면 계모의 옛 정과 아버지의 청렴하고 고귀한 덕행은 멸망이 될 터이니 이것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나는 씻지 못할 누명을 입어 살아서도 음료를 면치 못하고 죽어서도 더러운 귀신이 될 뿐이로구나 신부가 이런 생각을 하며 방울지던 눈물을 비오듯 쏟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어나 윗간에 있는 연상에서 칼을 꺼내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더니 머뭇머뭇하고 있었다 만일 이 방에서 죽으면 신랑에게 의심이 갈지도 모른다 신부는 도로 칼을 넣고 문 밖으로 나가더니 후원 문을 가만히 열고 멀찍이 하얗게 바라보이는 연못을 향해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할멈은 장수에게 그런 일을 시켰으나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안절부절못하다가 신부댁 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스무사흔 날 달이 동천에 오른 지 오래인데 뜻밖에도 웬 젊은 여자가 후원해서 나오더니 연못을 향해 다름질 치는 것이 보였다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건 노그의 홍상에 연지를 찍은 신부였다 더 이상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아씨였다 할멈은 깜짝 놀라 아가씨 뒤를 따랐다 신부는 구룡소 연못 앞에 이르더니 치마를 쓰고 물로 몸을 던지려고 한다 할멈은 숨이 턱에 닿아 간신히 신부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아이고 아씨 아씨 신부는 몸을 뿌리치려고 애를 쓰니 할멈은 소매를 더욱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다 아이고 아씨 이게 웬일입니까요 내가 수없이 베어 여러 동강을 내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도 죄가 남을 년입니다요 모두 이 늙은 년의 죄옷이다 누구신데 남의 하는 일을 못하게 하우 아씨께서 저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장수의 할멈입니다 신부는 장수의 할멈이란 말에 고개를 돌리며 어? 할멈이야? 나는 꼭 죽어야 할 사람이니 어서 놓아주게 하며 몸을 빼려고 하였다 예 압니다 다 압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죄입니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말씀 올리고 날이 밝으면 아씨의 누명을 다 벗겨드릴 테니 어서 가십시다 신부는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또한 할멈의 말이 궁금증이 나서 할 수 없이 할멈의 집으로 이끌려왔다 그리고 할멈은 그간의 전후 사실을 일일이 다 들려주었다 그러하나 지금 나의 처지로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자네 집은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마땅히 갈 데도 없구나 이 노릇을 어쩌나 나는 고만 외갓집으로 가야겠다 익산 사리에 있는 나의 외갓댁으로 갈 터이니 이 밤으로 가마를 얻어놓았다가 날이 밝기 전에 떠나게 해주게 이때 장쇠가 돌아왔다 할멈이 얼른 밖으로 나가 장쇠를 본 즉 나른해서 기운을 못 차리고 빗질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장쇠야 어째서 이제야 오느냐 후원에서 후원에서 나와서 담을 넘다가 웬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다가 간신히 살아왔어요 장쇠는 울먹거리며 정신까지 오락가락하는 듯 하였다 에구에구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우리 둘 목숨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할멈 이 일을 어쩌죠? 이 밤에 도망이라도 가야 하나요? 아휴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아휴 이걸 어쩌나 그렇지 않아도 네가 오지 않길래 궁금해서 나가보았더니 아씨가 뛰어나와서 구령소 연못에 몸을 던지려는 것을 간신히 구해왔다 예? 그랬어요? 장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휴 목전에 엽전만 보였지 엽전 뒤에 있는 사람 목숨을 보질 못했구나 이제 할멈은 울음소리로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못하고 순진한 장쇠 역시 좌불안석이었다 그럼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상황이 다급함을 깨달은 할멈은 급히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다 아이고 참 그건 이따 얘기하고 어서 가서 암말 말고 가마나 얻어오노라 장쇠는 곧 달려나가더니 얼마 있다가 가마를 데려왔다 먼동이 틀 때 가수리 동구 밖 숲 사이로 보교 한 채가 앞을 서고 할멈이 가마를 잡고 그 뒤에는 떡거머리 총각인 장쇠가 무엇을 짊어지고 어른어른 지나갔다 신부가 외가로 가는 길이었다 유렴은 신부댁에서 변을 당하고 분한 마음에 돌아왔으나 곧 뒤쫓아온 달주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자 몹시 후회하였다 워낙 화급한 일을 당하고 보니 경거망동 했던 것으로 생각됐다 그리고 당장 달려가고 싶었으나 그 집에서 이미 다 알았을 터이므로 그만두고 이 진사에게 자세한 편지를 썼다 그리고 다시 성친만 하면 그만이니 부디 오씨를 징계치 말아달라는 말을 첨부하여 달주를 보냈다 이 진사의 집에서는 첫날밤에 신랑과 신부가 똑같이 간 곳이 없어져 야단법석이었는데 신랑의 편지와 더불어 달주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진사는 깜짝 놀랐다 금시에 불같은 분이 상투 끝까지 오르고 눈이 벌컥 뒤집혀서 우선 하인을 보내 장수의 할멈을 잡아오라 하고 급히 오씨를 잡아 엎드려놓고 범죄 행위를 들추어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무리 요악한 계집이라도 별 도리가 없었다 이 진사는 오씨를 관가로 보내려다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 참고 곧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며칠 후 유렴의 집이다 하인이 들어와 웬 총각이 서방님을 뵙자 한다고 전한다 유렴이 불러들였더니 짐을 진 총각이 들어와서 짐을 벗어놓더니 뜨레가 엎드려 대죄를 한다 대체 네가 누군데 나를 보자고 하느냐 소인이 바로 그 신방에 칼을 들고 들어갔던 놈이 오시다 무엇이라고? 그런데 어째서 나를 찾았으며 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 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그때는 죽을 혼이 씌어서 죽을 죄를 지었으나 그 후에는 회계를 하고 벌을 주십사 왔었고 또 급히 아뢰의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요 장쇠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했다 신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일부터 할멈의 구원을 받아 그 밤으로 외갓집으로 가 지금 할멈과 같이 무사히 있다는 말을 하고 지고 온 것은 오씨에게 받은 돈 500량이라고 자세히 고했다 유렴은 신부가 죽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은 다음부터는 음식을 전폐하고 주야로 번민하더니 이제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너의 죄는 고사하고 내게는 은인이다 유렴은 곧바로 이 사연을 이진사에게 전했다 이진사는 그 편지를 보고 어찌나 기뻤던지 그 길로 친히 처가로 달려갔다 과연 딸은 무사했고 부녀는 서로 붙들고 울었다 이진사는 곧 딸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딸은 거절을 하였다 자기 계모를 먼저 데려와야 가겠노라고 하는 것이다 이진사는 할 수 없이 그대로 돌아와 오씨를 불러 딸의 말을 했더니 오씨는 일변 부끄럽고 일변 감격하여 울면서 전죄를 사죄하고 그 후부터는 현숙한 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유렴은 장수의 할멈에게 돈 500량을 주어 신부를 구한 은혜를 살해하였다 그 후 유렴은 인조대왕 정묘에 진사를 하고 을해에 등과하여 벼슬이 찬판에 이르렀고 만년에는 평안감사를 지냈다 갈처사와 숙종대왕 명릉 숙종대왕이 수원성국의 아래쪽 맷가 지금의 수원천 부근을 지날 무렵 허름한 시골총각이 관 하나를 옆에 두고 슬피 울며 땅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가 상을 당해 묘를 쓴 것은 흔한 일이지만 파는 족족 물이 스며 나오는 맷가에 맷자리를 파고 있는 더벅머리 총각의 서량한 모습에 아무리 가난하고 땅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찌 송장을 물속에 넣으려고 하는지 희안도하다 뭐 그래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며 다가갔다 여보게 총각 여기 관은 누구 것인고 제 어머님 시신입니다 여기는 왜 파고 있는고 왕은 짐짓 알면서 딴청으로 물었다 묘를 쓰려고 합니다 아니 여보게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냇가에 어찌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하는가 저도 이 염문을 모르겠습니다 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쳐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저더러 불쌍타 하면서 이리로 데려와서 이 자리에 묘를 꼭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지관인데 저기 저 언덕 오막살이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요 총각은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곤혹스런 처지를 처음 보는 양반나리에게 하소연하듯 아뢰었다 숙종이 가만히 듣자 하니 갈쳐사라는 지관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궁리 끝에 지니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어 몇 자 적었다 여기 일은 내가 보고 있을 터이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게 수문장들이 성문을 가로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게 총각은 또 한 번 황당했다 아침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유명한 지관이 냇가에 묘를 쓰라고 했지 이번에는 웬 선비가 갑자기 나타나 수원부에 서찰을 전하라고 하질 않나 도무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급한 발걸음으로 수원부로 가게 되었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명 수원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삼백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털을 정해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 수원부가 갑자기 발칵 뒤집혔다 허름한 시골 총각에게 유명한 지관이 동행되지 않나 창고에 쌀이 쏟아져 바리바리 실리지를 않나 아! 상감마마! 그분이 상감마마였다니! 총각은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냇가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서 있을 임금을 생각하니 황송하옵계가 말할 수가 없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둘바를 몰랐다 한편 숙종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총각이 가르쳐준 갈처사가 산다는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다 단단히 벼르고 올라간 산마루 찌그러져 가는 단칸 초막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겟 위시오!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 노인내 행색이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기에 숙종은 그대로 문 밖에서 물었다 나는 한양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처사 맞소?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예까지 나를 찾으셨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당한 총각 덜어 냇가에 묘를 쓰라 했소 그렇소만! 듣자 하니 당신이 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이 펑펑 솟아나는 냇가에 묘를 쓰라니 당차는 일이오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숙종은 참았던 감정에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다 갈씨 또한 촌노인이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척! 선비란 양반이 개코도 모르면서 잠견이야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터인 줄 알기나 하나?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다 저기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오? 숙종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억제하면서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어디 잠시 두고 보자 생각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이 양반아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시오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갈처사 말대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총각은 쌀 300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갈처사의 대갈 일성에 얼마나 놀랐던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공손해졌다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이런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단 말이오 아이고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귀찮게 떠들기만 하는구먼 아니 무슨 말씀인지요 저 아래 것들은 남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도 여기는 바로 임금이 찾아올 자리요 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일세 숙종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하였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다 마치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왕이 언제 찾아옵니까 그 꽤나 귀찮게 물어보시네 잠시 기다려보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 날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가만 어디에 있더라 하면서 방귀퉁이 보자기를 풀어 종이 한 장을 꺼내 먼지를 털며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실색을 한다 갈처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다 임금을 알아본 것이다 아이고 대왕님 미처 알아뵙지 못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호호호 여보게 갈처사 괜찮쏘이다 대신 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대왕님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백성으로서 자리 잡아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하명이신데 거역하게 싸옵니까 그리하여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의 서울흥에 자리한 명릉이다 그 후 숙종대왕은 갈처사에게 삼천량을 하사하였으나 노자로 삼십량만 받아들고 홀연히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이야기다 신묘하도다 갈처사여 맷가에 묘를 쓰고 산마루 언덕에 조막을 지으니 음택 명당이 맷가에 있고 양택 명당은 산마루에 있구나 임금을 호통치면서도 죄가 되지 않으니 풍수의 조화는 국법도 넘어가네 볼품없는 초라한 몸이라도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하고 나라님께 충성하노니 그 이름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리라 지금까지 신방에 뛰어든 떡거머리 총각 그리고 갈처사와 숙종대왕을 감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재밌는 작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